한국람쥬 저는 이 장원입니다. 2015년에 서울잣페스티벌이고요. 서울잣페스티벌이길 축하합니다. 서울잣페스티벌이길 축하합니다. 서울잣페스티벌이길 축하합니다. temn에서 서울잣페스티벌이길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펜퍼톤스 이장월입니다. 저희가 서울 재즈 페스티벌에 처음 나가보게 됐는데요.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좋은 무대, 신나는 무대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매우 기대가 되고요. 날씨가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펜퍼톤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데이브리프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서울 재즈 페스티벌에 처음으로 출연하게 됐어요. 언제죠? 5월 23일 토요일 스파클링 툰 스테이지에서. 몇 시에 하죠? 2시 20분부터 1시간 동안 저희 무대를 선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서울 재즈 페스티벌. 기분이 어때요? 설레고 긴장됩니다. 처음 나가는 무대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평소에 잘 들려드리지 못했던 그런 곡들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이 보러 와주세요. 언제라고요? 5월 23일 토요일. 몇 시인고요? 2시 20분. 1시간 정도. 1시에 오시면 미리 구경하시다가요. 2시 20분쯤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처음부터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그날 만납시다. 지금까지 데이브리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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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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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SNL 밴드. Come on. 고맙습니다. SNL 현장에 와있는데. 이것은 정말. 너무 생방송 준비로. 너무 바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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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SNL 대기실이에요. 저희 오늘 토요일이라. 이제 Saturday Night Live Korea. 지금. 이제 바로 방송 들어가기기 전에. 여러분들께. 서울 재즈 페스티벌 인사드리려고. 이렇게. 화면 앞에. 섰습니다. 저희가 이번 서울 재즈 페스티벌은 두 번째 참가하는데. 첫 번째 너무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서울 재즈 페스티벌. 저희도 엄청.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럼 그날. 만나도록 할게요. 5월 23일. 같이 땀 흘려봅시다. 네. 토요일 날 만나요. 5월 23일. 서울 재즈 페스티벌 커몬. 브라운. 정말 커몬 브라운드 나온다고요? 정말요? 정말. 아. 그것도. 단박에. 말도 안 돼. 안녕하세요. 반도내역 연주자 고상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시호성 레전자. 피아노 씨는 차은석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바이올리스트 윤종수입니다. 네. 저희가 이번 24일. 서재페 수변 무대에 서게 되었어요. 그것도 완전 저녁이에요. 그렇게. 제가 그런 데 쓸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정말 굉장한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4일 밤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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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영 Kelvin. 고맙습니다. hotsp yani 하세요. compliquéود오. 마지막 crit 세세페에 참여하시기에는 crois êtreにuse abblesse. 아 저희 지금 캐나다에서 막 입국해가지고 약간 정신없는데 한국에서의 공연도 마찬가지로 너무 흥분되고 설레입니다 저희가 보여드릴 수 있는 최고의 컨디션으로 최상의 재밌는 쇼를 마련해드릴 것을 약속드릴게요 서울 재즈 페스티벌 화이팅!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킹스턴 루디스카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서울 재즈 페스티벌 2015년도에 저희도 출연하게 되는데요 저희 킹스턴 루디스카는 23일 토요일 낮 2시 10분에 핑크 에비뉴 무대에서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 페스티벌을 위해 재즈 곡들을 재편곡해서 저희 식대로 킹스턴 루디스카만의 그런 곡으로 탄생을 시켰는데요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함께 진짜 미친듯이 놀아봅시다 OK? OK! 서울 재즈 페스티벌 화이팅! 안녕하세요 하동균입니다 제가 이번에 서울 재즈 페스티벌에서 공연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페스티벌의 팬으로서 항상 관계고 있던 제가 또 이번에는 그곳에서 공연을 할 수 있게 된 큰 영광을 얻게 됐습니다 어느 정도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음악과 따뜻한 음악, 신나는 음악, 즐길 수 있는 음악들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준비 많이 할 테니까요 여러분도 관대한 마음으로 즐기러 오시기 바랍니다 페스티벌 즐기는 곳이니까요 여러분 가볍게 맥주 한잔 하시면서 오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헤프입니다 저는 서울 재즈 페스티벌에 참가하게 돼서 참 기쁘고요 사실 저희가 재즈와 그닥 연관성 없는 음악을 하고 있는 밴드인데 좋은 음악은 통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만나는 시간이 굉장히 기대되고요 5월 24일 일요일에 핸드볼 경기장 핑크 에비뉴라는 정말 상큼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무대에서 첫 무대로 공연을 할 거고요 6월 달에 열리는 단독 공연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쏜애플이었고요 서울 재즈 페스티벌에서 좋은 공연으로 만나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쏜애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싱어송라이터 최고은입니다 2015 서울 재즈 페스티벌에 저도 참여하게 됐는데요 좋은 무대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5월 23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서울 재즈 페스티벌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25일 수변 무대에서 있을 저희 무대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서우 김혜원입니다 올해 서울 재즈 페스티벌에 공연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5월 25일에 수변 무대에서 공연을 가질 예정입니다 준비 많이 하고 있으니 기대해주시고요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베이시스트 고부남입니다 서울 재즈 페스티벌을 기다리시는 여러분 저희는 25일날 3시에 수변 무대에서 멋진 연주자들과 신곡으로 공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많이 들어와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한입니다 2015년 서울 재즈 페스티벌 작년에 이어서 2년 연속으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다 함께 즐겨주세요 국내외 최정상 아티스트들이 함께 하니까요 올림픽공원 5월 24일날 여러분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윤아입니다 5월 말에 열리는 서울 재즈 페스티벌에 주윤아 앤 재즈 페인터스로 여러분들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정말 뮤지션인 저로서도 궁금하고 보고 싶었던 많은 멋있는 뮤지션들이 서울 재즈 페스티벌 찾아오는데요 주윤아 재즈 페인터스도 열심히 준비하겠지만 그 무대가 끝난 후에도 저도 그 페스티벌을 마음껏 즐길 예정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찾아와 주셔서 따뜻한 봄날에 서울 재즈 페스티벌을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재즈 페스티벌에 참여하게 된 타니모션입니다 저희가 5월 24일 낮 12시 반에 공연을 하게 되었어요 빙빙공원의 스프링가든 스테이지는 무대도 참 예쁘고 분위기가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럼 5월 24일 12시 반에 만나요 만나요